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효력부터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요건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효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 기본서 보시면 맨쪽에 페이지 156쪽입니다. 자 156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등기효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를 만들었어요. 이 등기부가 표상하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국가가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뭐예요. 교통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국민들은 뭐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뭐예요. 건넝복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기서 위험하게 건들 것 없이 신호등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들 수 있듯이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국가가 댐을 만약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댐에 의해서 일단 뭐예요.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댐을 만드는데 부수적인 효과가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관광사업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등기가 만들어 놨는데 이 등기는 물건변동 때문에 물건변동 때문에 민법에서 등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채권 같은 것은 뭐하기 위해서 태양하기 위해서 그게 등기효력이에요. 그래서 여튼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효력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뭐라고 등기효력을 이런 식으로 뭐예요. 효력을 몇 가지로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두 개로. 자 일단 무슨 등기하고 종국등기효력하고 여러분 거기 156페이지 1번 종국등기효력이 나오죠. 자 이렇게 종국등기효력이에요. 자 일반적인 종국등기 이렇게 종국등기효력과 이렇게 종국등기효력과 그 다음에 이 종국등기는 뭐하고 예비등기 이 예비등기효력 이렇게 예비등기효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효력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예비등기라고 하는 건 임시가체가 들어가는 거 있죠. 임시가체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합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가합류가처분 그렇게 쉬운 문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등기를 하나인지 이해해 놓고 부자는지. 그럼 가등기는 자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임시가짜 일부로 뭐예요.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종국등기효력에 대해서 부자능기. 부자능기. 종국등기효력을 알아볼 때 이렇게 종국등기효력을 자 종국등기효력은 자 예컨대. 종국등기효력은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물건변동효력이 있는 거예요. 물건변동. 그래서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하니 이렇게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하니 추대하니 순위가 뭐예요. 후져서 후져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뭐예요. 지키는데 후져서 그 자리에 점유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다. 점유적효력이 없다. 그래서 몇 가지로 여섯. 공신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이제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추대하니 예컨대 만약에 옛날에는 자 어디 이제 대통령이 뽑으면 대통령이 되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되면 지자체에 있죠. 내가 뭐 시장이 됐다. 내가 뭐 구청장이 됐다. 그러면 그 자리 있죠. 자리. 자리. 자 이러듯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요식협회 하자. 예컨대 아니면 뭐예요. 시설공단 뭐예요. 사장 이런 식으로 장자리 하나씩 뭐예요. 가스공사 사장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장 장자리 하나씩 주죠. 그래서 낙하산 식으로 권리를 추대하니까 순위가 뭐예요. 후져서 그 자리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력 없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권리 변동적 회력이 있어요. 권리 변동적 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뭐가 있어요. 권리 추정적 회력이 있고 대항적 회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순위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회력이 있어요. 순위 뭐예요. 순위 자 후져서. 자 순위 확정적 회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후져서가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등기. 이렇게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자 그 다음에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자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이제 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뭐에요? 후 후 져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말을 붙인 거야 점유적효력이 있다 점유적효력. 자 일단 이렇게 뭐에요? 시험문제에 등장하는게 가장 대표적인게 뭐에요? 자 순위확정적효력 같고 자 이렇게 권리변동적효력, 권리변동적, 권리추정적효력 그 다음에 자 순위확정적효력이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 두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자 이 두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권리추정적효력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해를 좀 하시면 되요. 자 그 156페이지 권리변동효력.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건변동은 뭐에요? 등기해야지만 이 효력이 발생한다. 물건변동이 생긴다니까요. 권리변동의 효력이 있고 거기에 추정적효력이 있죠? 자 그 쌍가리변동의 추정적효력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권리추정력은 부동산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명문 규정이 없다면 법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통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자 그러면 다만 부동산 표시, 자 그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추정적이 인정된다. 왜 권리에만 인정된다. 권리에만. 자 그러나 본동의 효력이므로 가등기는 추정적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써도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써도 소유권 이전의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 추정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중요한데 추정적이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적으니까 없는 걸 머릿속에 외우는 게 좋겠다. 없는 걸 머릿속에 외우는 게 좋은데 일단 이해를 하고 시험에 관련돼서 자 없는 걸 외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단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일단 등기가 있으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담보물권 등기가 있으면 자 담보물권 등기가 있으면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피난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써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왜 이 추정적이 흐르기 왜 이게 생겼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게 추정적이 왜 생겼는지. 그럼 여기 방금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했지만 자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이 뭐라고? 자 보존등이 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2번 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 여기 등기부상에 뭐가 돼있으면 매매가 돼있으면 아 이전등기를 보는 순간 아하 자 이 등기를 통해서 일단 등기가 됐으면 등기에 대응해서 여기 대응해서 아 현재 소유권자 의리라는 사람은 적법하게 누구한테 갑이라는 소유권자한테 무엇을 매매라고 하는 매매라는 뭐예요? 매매라는 이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뭐예요? 자 미뤄짐작한다 아니게 추정한다 아니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간주한다 그게 아니에요. 추정하는 거야. 미리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추정은 뭐예요? 추정은 반대 증거에서 깨집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누가?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해야 돼? 나는 얘를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의리라는 놈이 나 몰래 공문선을 유지해서 등기한 것 같다. 나는 판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의른이 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이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민법에는 지금 뭐예요?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요. 자 판사님 나는 얘한테 부동사를 판 적도 없는데 얘가 뭐예요? 나몰래 등기를 해갔습니다.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마셔달라고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자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원고 가봐. 원고 가봐. 그러니까 왜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규정이 없으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면 자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뭐에 의해서 그 판결 대법원 판결 소송을 하니까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할 수 없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판례 판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어서 국민들 간에 다툼을 해결 못하니까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게 그게 판례입니다. 그럼 판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원고 가봐. 자 국가공무원회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뭐예요? 일단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이게 유의한 거로 보태니까 네가 뭐예요? 네가 무효라고 주니까 네가 뭐 해보라는 게 네가 입증을 한번 해보라. 입증.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뭐야? 라고 증거들이 돼 봐라.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이해컨대. 만약에 뭐예요? 누가?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해서 이 도둑놈을 잡았어요. 잡아서 경찰이 누구한테 자 검찰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검사가 뭐예요? 검사가 자 뭐 했어요? 자 이거는 민사소송이고 이건 뭐예요? 자 형사소송입니다. 자 누구한테? 판사한테? 자 판사님 이놈 도둑놈이니까 얘를 처벌해달라고 뭐예요? 자 기소를 한다 하는 게요. 기소. 어? 기소했다. 판사가 뭐래 이게? 살아가는 검사야. 무죄추정의 원칙 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자 도둑질을 안 한 걸로 무죄라고 추정을 하니까 네가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뭐예요? 나쁜놈이라고 뭐 했으니까 주장을 하니까 네가 뭐 해보라는 게 이거? 입증을 해봐라. 그러니게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추정력이라는 개념은 법의 규정이 안 돼 있고 다툼이 생겼으니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에서 그 놈이 이 놈이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검사는 뭐예요? 입증해야 되겠죠? 이 놈이 뭐예요? 자 동영상 같은 거라든가 물건을 훔쳤으면 물건 훔친 장물하게 잡아서 증인을 증거를 확보한다든가 입증하라. 마찬가지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하면서 이 등기가 뭐라고 주장했으니까 이 갑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소유권이 전용기를 받으면 뭐가 있어요?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요. 무슨 신청서? 소유권이 전용기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에 내가 집을 팔았으면 의무자 갑은 내가 여기다 도장을 찍었을 텐데 나는 인감도장 찍은 적이 없다.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뭐라 얘기해요? 다음 공판까지 너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하고 어디에? 등기소에 명령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받았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 등기가 돼 있는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민사법원으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신청서 받아보고 이 인감도장하고 이 사람이 당 공판에서 제출한 인감도장을 확인해 봐서 이게 위조가 된 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한테 판결을 내려준다는 얘기에요. 자, 이 전 등기를 보아라고 말소를 이행하라.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판결에 의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추정을 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자, 156페이지에 156페이지에 동가라미 3번 그래서 권리추정력은 권리추정력은 적법한 등기의 원인에서 소유권을 자, 소유권을 취등한 거로 추정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권리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따라서 등기가 있으면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등한 거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매매라고 하는 두 사람은 매매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가 아니고 형제지가 아니라 매매 안하고 증여했을 것이라고 그 주장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뭐예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5번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추정력은 반대되는 증거 확정 판결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 있다. 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방금 우리가 한번 봤지만 동그라미 2번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아, 위에 그 중간에 150만 페이지. 따라서 근데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울구에 자, 울구에 여기 1번에서 무슨 능기가 돼 있으면 1번 저당권 설정된 게 돼 있죠? 채권액이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의래요. 권리자가 누구고 병이다 아니죠. 자, 을과 병이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친구지간에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돈을 갚아라. 내가 뭐 다시 자, 급하게 쓴 다음에 다시 돈이 생기면 너한테 다시 빌려주겠다라고 뭐예요? 자, 얘기해서 을이 돈을 갚았고 나서 저당권을 말쇄야 되는데 친구지간에라 돈을 갚았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어? 갚고 나서 말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틀어졌어요. 눈싸움하다가 그리고 병이 말쇄가 안 됐으니까 병이 을한테 뭐라 얘기해? 돈 갚아라. 을이 뭐라고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 전에 뭐예요? 자, 현금으로 돈을 갚았지 않았냐 그죠? 난 받은 적 없다. 다툼이 생겼죠? 얘가 이제 뭐예요? 뭐 저당권 말쇄달라고 뭐예요? 뭐예요? 소송했죠? 판사가 얘기해요. 일단 저당권 능력이 돼 있으면 두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피단보충 7천만 원에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네가 뭐 입증해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갚으면 뭐예요? 뭐라고? 자, 해지 증서도 있고 그죠? 음 그런데 네가 돈 받았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절대 이렇게 뭐예요? 자, 이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돈 문제는 깨끗하게 돈을 갚았으면 해지 증서 쓰고 있죠? 돈을 받았다는 뭐예요? 그런 증서가 없는 한은 나중에 또 갚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다 못해 뭐예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뭐예요? 마트 같은 데 가서 하면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영수증 같은 걸 잘 챙기셔야 돼요. 왜? 나중에 함불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얘한테 뭐를 자, 이 해지 증서 같은 걸 받지 돈을 갚았다는 증서 같은 걸 안 받아놓고 어? 안 받아놓고 뭐예요? 그냥 친구 직관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어? 얘가 뭐예요? 돈 갚으라고? 어? 돈 갚으라고 하면 소송을 해봤자 추정력 때문에 피남부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니까 돈을 잘못하면 또 갚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의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추정력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공부한 대로 공부한 대로 추정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정력이 없는 거 두 가지 자, 일단 가등기는 대표적인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절대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종등기가 아니다. 가등기. 그 다음에 표제부는 이건 뭐예요? 권리의 추정력이지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으니까 자, 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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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그거래도 자, 이 기본과정 있죠? 어? 기본과정에서 두 가지를 해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부표가 추정력이 없다. 부표가 부동산 표시하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자, 심화과정 가면 민법도 배우고 하니까 네 가지 보존등기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있죠? 사망자 추정력이 없는데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심화과정에서 하고 오늘은 이제 뭐만 두 가지만 두 가지가 뭐라고?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다. 두 가지라도 꼭 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156페이지급 상가리 1번 추정효율이기 1번 있죠?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부동산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고 가등기는 본능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하라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합니다. 입상하라. 입상하라. 부표가 추정력 없다.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 입증은 상대방. 그렇게 기억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교효력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임채권하고 한매권은 등기하면 대안교효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상가리 4번 순위확정효력이 있죠? 하여튼 추정력효력은 별표합니다. 156페이지 상가리 1번 추정력효력은 꼭 별표해 주시고 중요해요. 자, 중요하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추정력을 꼭 별표해 주시고 자, 순위확정효력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이니까 보자죠. 그럼 거기 157페이지에 거기 동그란 1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순서에 따르겠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그 순서는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자. 그 내용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여기 1순위 저당권이 있고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어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순위는 먼저 한 게 선순위고 나중에 한 게 후순위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 순서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따르는데 이런 값구나 을구 따일 때 같은 구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이 순위 번호고 판단해요. 만약에 값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여기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뭐예요? 3번 뭐가 돼 있으면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자, 가처분이 먼저 돼 있고 가압류가 먼저 돼 있으니까 순위 번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번호예요. 만약에 경매가 이뤄졌으면 이 값구에 이런 식으로 이게 값구고 이게 을구예요. 을구인데 이 값구에 뭐예요? 2번 이 가처분하고 을구에 1번 저당권하고 뭐가 선순위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틀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자, 당연히 뭐예요? 자, 9가 틀리니까 이때는 순위 번호 보이지 말고 접수번호 예컨대 제, 메토 1,000, 4, 5 제, 메토 제, 2,000, 4, 5 있죠? 이렇게 접수번호 보게 되면 이게 빠르죠? 그래서 같은 거는 순위 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 1번의 등기한 권리순위 그래서 기역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 권리순위는 법률의 다른 기능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자, ㄴ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줄치면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등기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는 동그라미 같은 구는 같은 구는 뭐라고? 순위번호 동그라미 같은 순위번호 어, 자, 같은 구는 같은 구에서는 이렇게 순위번호 보고 서로 다른 구 자, 그 다음에 다른 구 동그라미 치고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에 따른다.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 다음에 2번은 부기등기와 가등기순위 얘기인데 거기 부기등기순위만 일단 보겠습니다. 기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5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번 기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기등기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순서에 따른다. 부기등기순위는 주등기에 따른다. 부기등기순위에 근데 만약에 뭐예요? 누가?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이 저당권을 이전하고 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구? 정보다는 뭐예요? 순위를 뭐예요? 빨라야 되겠죠? 예, 1순위권을 받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부기등기라는 자체가 없으면 주등기로 뭐예요? 이렇게 3번 하잖아요. 그럼 1번 이 저당권을 이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무라는 사람은 자, 누구보다 정보다 후순위가 되죠? 바보가 아닌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3번을 하지 말고 뭐라고? 1-1번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의 하니까 입정 2번보다는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경매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부기등기는 뭐예요? 주등기의 따른다. 근데 부기등기 사과관이 부기등기 사과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A가 예를 상대로 뭐예요?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하면서 법원의 촉탁으로 뭐예요? 가압리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또 뭐예요? 돈은 아니지만 다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1-1번 가처분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주등기의 부기등기 사과관이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 순서에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기억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하고 부기등기 사과관이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갑자기 뭐라고 나오면 부기등기 사과관이 순위는 주등기의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의하는 것이고 자, 부기등기 사과관이 순위는 그 뭐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가등기 효력은 자, 가등기 효력은 뭐에요? 일단 본등기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할 때만 이제 뭐에요? 순위 버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등기소와 등기관은 자, 시험 문제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절대 고민할 거 없고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거기 쌍가립원 관할 등기소에 관한 관할 등기소 있죠? 관할 등기소에 대해서만 명칭만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있죠? 소재자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에요. 그래서 항상 자,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 등기하게 되면 그건 절대 부에요. 그런 점만 하나 이해하세요. 다음에 자, 심화 과정 할 때 다시 한번 기본적인 문제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쭉 여기서 이건 필요 없고요. 어디 보시냐면 자, 164페이지에 뭐에요? 등기부에 등기에 관한 장부 있죠? 이 등기부에 관한 장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기 164쪽에 보시면 등기부의 의미 종류 그래서 등기부의 의미는 자,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 전산중부 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규칙의 전환 바에 따라 편성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한마디로 뭐에요? 등기부는 편성하는 거예요. 쉽게 정의가 그렇다니까요. 등기부는 편성한다 하는데 거기 밑에 쌍다리분 등기부 종류 있죠? 등기부니까 부동산 등기부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종류를 기재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자, 그러면 거기 특별품들상의 등기부는 임목, 선박, 공장재단 등기부 광업재단 등기부 써있죠? 그건 부동산 등기부하고는 뭐에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뭐하고 뭐하고 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그 공부하면 되겠다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165페이지 보시면 등기부의 편성 및 구성 그래서 등기부는 우리나라는 뭐에요? 등기부는 물적 편성지를 취하고 있어요. 뭘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지를 취하고 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편성 이렇게 뭐에요? 등기부 뭐라고?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물적 편성지에요. 물적 편성지 자, 물적 편성지는 물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의 땅을 사면 항상 등기부는 물건이 있는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 물적 편성지 이 물적 편성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1일 부동산에 자, 1일 부동산에 뭘 두고 있다? 1등기 기록을 두고 있다. 1일 부동산에 뭘 두고 있다고? 1등기 기록을 두고 있다. 1일 부동산에 1등기 기록에 자, 그러면 이렇게 1일 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고 있으니까 토지나 건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아래에 땅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뭐예요? 1일 부동산에 표제부가 있고 갚구가 있고 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갚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울구가 있다.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안에 1등기 기록을 두고 있다. 표제부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 그 다음에 갚구 갚구 그 다음에 울구 이렇게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표제부는 토지표 이상 갚구는 뭐예요? 소유권의 사항 울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5페이지에 반가루 입은 등기 기록의 편성 방법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의 원칙 그래서 기억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편성에 있어서 물적 편성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채팅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 얘기 자 그런데 거기에 구분건물에 관한 예외가 있죠? 구분건물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 구분건물에 관한 예외 그래서 자 매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임이 관례 관한 법률 이 집합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집합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을 만들어놓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동건물 있죠? 한동건물 내부를 뭐예요?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을 갖춰서 이렇게 자 개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를 구분건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이 하나하나씩을 물건변경의 객체로 만들었어요. 객체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를 구분건물은 객체로 만들어놓고 하나하나를 팔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따지면 이게 하나는 이 전체 건물은 일동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 법률에서 하나하나씩을 팔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시기능이 떨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예요? 이런 건물 짓어놓고 옛날에 뭐예요? 뭘 짓고 여기다가 옥탑을 짓고 옥탑을 짓고 이 옥탑 건물을 팔아먹다 보니까 옥탑을 산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재건축할 때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부동산대기법은 예외적으로 이 구분건물은 이렇게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에 이렇게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을 든다라고 예외를 뒀다. 그래서 항상 자 뭐 앞에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뭐 앞에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1등기 기록 앞에 전부란 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1등전체 표제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자 전유부음 표제부를 만들어 놓고 전유부음 표제부 만들었죠? 1015 그 다음에 1025 2015 2025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고 이걸 통째로 다 이걸 통째로 이걸 다 묶어 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 네가 만약에 여기 101호 사고 싶으면 이 등기부 열람에서 아 이 큰 건물에는 구분건물이 4개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고 가서 샤봐라니까 가서 샤보니까 몇 개뿐이 없어요 5개 있어? 5개 있죠? 1개가 더 많죠? 이런 거 사지 말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뭐예요? 혹시 자 일부 몰지악한 건축업적의 농간에 놀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지 말고 확인해 보라 그런 측면에서 전체 통째로 전부를 다 묶어서 1등기 기록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건물들은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1등기 기록이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꼭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이란 단어가 오게 되면 1등기 기록 중간에 뭐가 와야 돼요? 전부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구분건물 전부 1등기 기록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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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에 대한 예외 그랬죠? 예외 그래서 거기 기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자 여러분 같이 부동산 등기법은 집합건물인 1등 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안전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원칙의 예외로서 자 줄 주세요 거기 줄 주세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뭘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이번 기법과정에서는 그 내용만이라도 이해를 해보자 뭘 이해해 주자고 아하 자 구분건물은 1등기 기록 중간에 뭐예요? 전부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이 전부가 1등기 기록이구나 무슨 말이 들어가는구나 전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일반적으로 166페이지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죠? 근데 아파트는 거기 167페이지에 자 쌍가루 3번에 줄이나 한번 쳐놓습니다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표제부가 두 개가 있어요 자 1번에 줄 치세요 뭐가? 1등 전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전유부분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 있죠?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구분건물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합니다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건물은 나중에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하기로 하고 자 어디에 보시냐면 일단 자 몇 페이지에 그 17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이 있죠? 여기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부는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는 납부하고 이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있죠? 이 교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다고? 열람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8페이지에 기억에 누구든지 수수료 내고 대보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등기기록을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등기부 기타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하고 있고 발급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등기부가 아니라 뭐라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예요 뭐라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얘기입니다 부속서류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한마디로 뭐예요? 신청서와 그게 뭐예요? 촉탁서 있죠?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촉탁서 아니면 동의서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 겨부자체는 안 돼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열람이 가나는데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이해관계만이 뭐예요? 관계만이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요기가 이제 시험 문제 지금까지 자 한 10년 전에 있죠? 지금 뭐 10년 10년 더 됐고 15년 전에 이게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줄인 한번 쳐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보시냐면 자 180페이지 있죠? 그 쌍가리 일본에 등기기록이 부속수류의 열람이 써있죠?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누구든지 수수료 내고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 거기 다만 거기 출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출치겠습니다 180페이지 다만 자 자 출치면서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수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이 자 열람할 수 있다 즉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는 못 보고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예컨대 만약에 소송을 하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어디에 철회했어요 신청서 기타 부속수류에 철회했으니까 그 소송 관계 당사자 이해관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누구만이 본다고 이해관계만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등기부를 누구든지 등기부나 부속수류를 다 모여 겨부받고 열람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주춰놓고 보자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등기 절차 몇 페이지 등기 절차 총론 있죠 총론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